공병호 TV의 공병호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아르헨티나 상황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마오리시오 마클리는 어떤 사람인가 성공한 기업가 출신으로 무상정책으로 인해 거의 파산 상태였던 조국 아르헨티나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2007년도에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일레스 시장에 당선되어서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부분을 개혁해서 능력을 입증받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2015년도에 아르헨티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대주로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2019년 10월에 예정된 아르헨티나 대선의 전초전에 해당하는 예비선거가 8월 11일 날 열렸습니다 현재 마오리시오 마클리 대통령이 페론주의를 표방하는 좌파연합 이름은 모두의 전선입니다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좌파연합의 페르난데스 후보는 총 47.7%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대통령인 마클리는 33%를 득포하는 데 거치고 말았습니다 원래 예상 결과는 집권당과 베론당은 이제 좌파연합이지만 아주 복지주의 그런 포퓰리즘을 통해 가지고 무상을 좋아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양당 간의 후보가 한 2% 정도의 격차가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뚜껑을 열자마자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좌파연합의 우파가 완패한 거죠 압도적인 표고자로 졌습니다 한마디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공공부분 개혁, 보조금과 수당 삭감, 연금개혁 등과 같은 시장 친화적 개혁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국가 부채를 줄이고 경제를 정상화 시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공짜에 익숙한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참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조급한 것이죠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의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좌파연합 후보를 압도적인 포차로 지지하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합니다 선거 다음 날인 8월 12일 날 부에노스 아일레스의 정권 시장인 메르발 지수는 전날보다 37.9%가 폭락했습니다 37.9%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전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한산하면 아르헨티나 정시가 48% 하락한 것이고 이것은 지난 70년간 전세계 정권 시장에서 나타난 추락 낙폭 사례 가운데 둘째로 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패스와 가치는 한때 30%까지 폭락했습니다만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외한보유국 가운데 1억 500만 달러 규모를 달러를 사모으면서 15%까지 하락하는 데 거쳤습니다 채권 가격도 평균 25% 등 추락했습니다 시장이 바로 반응한 거죠 아르헨티나 경제가 앞으로 안 되겠구나 시장의 관계자들은 페르난데스가 10월 본선에서도 승리해 아르헨티나의 좌파 포퓰리즘이 다시 부활하면 긴축 정책을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이 유출되고 외체 상한의 부담이 더 커지면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 디폴트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5년 내에 디폴트 국가부도에 빠질 가능성은 과거의 49%에서 79%까지 급등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세 번째입니다 아르헨티나 앞날 어떻게 될 거냐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좌파연합 출신의 대통령이 승리하는 경우 거의 100% 노동 친화적 정책 아마 흘러갈 겁니다 좌파연합의 대통령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입니다 그런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누구를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는가 하니까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재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인 네스토로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43대였고 재임이 2003년부터 2007년이었습니다 이어서 44대를 맡았던 인물인데 그녀 남편은 2010년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부부는 좌파 포퓰리즘의 원족적인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자들로서 민영연금의 국영화, 원유가스 회사들의 국영화 그리고 무한정한 공공부분 평창, 각종 보조금 및 수당 신설 아주 천형적인 그런 복지정책에 집중한 그런 좌파 정권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패소와 공급화를 늘려가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치솟기도 했습니다 두 부부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2005년도에 360만명이었던 연금 수혜자들은 2015년 그녀가 임기일을 끝냈을 때가 80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수는 2001년부터 2014년 사이에 230만명이 390만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내 2014년 아르헨티나는 두 번째 국가부도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한국의 교훈입니다 일단 공짜를 남발한 포퓰리즘 길로 들었으면은 그 국가가 그 길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다야 그리고 현대민주주의 특히 한국처럼 단임제 하에서는 구조계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야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 시장 친화적 대통령인 마오리시오 마클린은 공공부분의 해고,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정상화입니다 교육보조금 철폐 이런 것을 단행했는데 이 모든 것은 내핍과 절약과 긴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대중들은 빠른 시간 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줬던 것처럼 수당 달라, 보조금 달라, 공짜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복지 포퓰리즘, 자파 포퓰리즘, 민중주의, 공짜를 남발한 정책을 결국 들었었습니다 한국이 복지라는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일단 복지 포퓰리즘을 선택하게 되면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파산 상태가 되거나 경제 위기를 만나거나 국가 보도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절대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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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